안녕하세요 레이집입니다. 68유수 리스포 노브르그스에서 러시아까지 만들었는데요 섭정 언제까지냐? 이런 젠장... 어쨌든 오랜만에 통계자료나 볼까요? 통계자료 좀 보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본다 이거 남성... 13살에서 17살... 청소년분들이 내 영상은 볼일이 없을텐데? 아 왜... 잠깐만... 청소년을 위한 영상은 없는데? 그리고 18살에서 24살... 20%... 여성이 0.1%가 있네요 와 이거... 그 다음에... 25살에서 34살... 형님들... 52%... 아... 아니에요... 형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35살에서 44살까지... 그래도...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이 보시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노브르그스에서 러시아까지 만들었고 모스크반 계속 치도록 하고... 리투아니아도 치고... 그 다음에 덴마크... 덴마크도 치러 가야 되는데... 덴마크 쳐가지고... 노르웨이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일단 눈치 좀 살펴보도록 하고... 모스크반 휴전이 언제까지나요? 모스크반 러시아... 82년...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휴전이 나서... 어... 클릭 끝났네? 이 새끼? 쿠센 앤 콜로젠... 너 딱 걸렸다 이놈아... 휴수... 수련이... 딱... 끝났네요... 유지풀... 에이 적자 보수... 충원 오투칸... 요새 좀 부셔야겠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경제개혁이라도 해야 되나... 리투아니아 12테크 나는 13테크 리투아니아 섭정이네 섭정 몇년도야? 4 미친? 섭정 11년이네 11년 아이고 난감하네 이거 야 쉬자 얘들아 섭정이 11년이야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무조킬 올리도록 하고요 전쟁을 못하니 쉬는데 디즈니노보르거드, 비아트카, 베틀루가, 갤리치, 알라트리어, 공성데스 아니 코어 박혔구요 바크 바크는 일을 뭐하니 이 새끼들? 일 안하고 뭐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추석날 때 추석 다음날이죠 10월 5일이에요 리가랑 휴전 끝났구요 리가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석 다음 추석날 엄청 마셨어요 엄청 마셔가지고 그냥 소주만 마시면 되는데 와 섞어 마시니까 와 뭐 와 기억이 안나 기억이 일단 그리고 개종 꾸준히 하도록 하고요 이 이교도놈들 23, 22, 22 이게 더 종교통신 넣고 시간도 짧으니까 날바부터 먼저 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 형님 누님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뭐 건전하게 해야겠다 건전하게 해야겠어요 기부금 100두값 밖에 안주네요 영양력 조금 올리면 돈을 W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 노브르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근데 노브르거드 됐구요 54까지 올렸고 시민 여러분들께 돈받고 외교지원까지 쫙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석명부 확장 호석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대출이 17개네요 와 러시아는 17개를 대출했고 총 4583맨 두갓에 대출이 있대요 야 이거 이 아 또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싶은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두 번은 아니야 진짜 두 번 아 이거 한 번에 딱 하고 누워버릴까 이거 진짜 민족주의자가 터진 다음에 코어가 박히고 눕자 그래 테크들이 올린 다음에 할까 쌍베떼부르크 인쇄술 터졌지 야 들어 눕자 아이고 채권자님들 돈 못 깎겠습니다 들어 누웁시다 들어 누울까 아 누나 너무 무서워 야 두 번까지는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 세 번만 아니면 되지 뭐 한 번 더 눕자 그래 잠깐만요 모스크바 감소 루어 비벌 감소 아 잠깐만 이놈들아 갑자기 수입 늘었네 아 이거 누워야 될까 말까 4천 두카스는 너무한 것 같아 이거 아무리 봐도 한 번 더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자 10 수사 투카스 우리 저거 못 갚아 이거 코 박고 눕자 한 번 더 눕자 이놈들아 우리 그거 못 눕겠냐 이놈들아 아이씨 아이고 돈 못 갚겠다 이놈들아 배째 배째 다가오는 재앙 고난의 시기 군주국 안정도 올려야 되네 놈들아 빚 못 갚겠다 아이고 배째 라이놈들아 유지풀하고요 드드나구만 역시 사기가 1.9일에다가 부대수로 밀어야겠다 쿼리민족주의자 26년대 스태평지 아 이거 질확률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돈 안정도 떨구는 건 아닌 것 같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기 따위 개나 줘버려 잠깐만요 대출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귤 받고 카이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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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잖아 미카이리형 하 미카이리형 와 졸라 아프네 이거 그래 한 번 눕자 세력봉기 떨구고요 개혁 좀 해주고 아이씨 용병 아 한번 이게 우리한테 예리체리 터졌네 부러운 오스만 놈들 어 관계도 왜 이렇게 좋냐 우리 러시아는 파산했습니다 러시아 육군 전력 러시아를 향한 중심적인 태도 러시아의 해군 전력 다른 종교권 러시아의 외교적 평판 이 새끼들 개무시하구만 마더 러시아 무시하는데 한 번 대출 땡기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두 번 못 땡기냐 이놈들아 보병 보병 좀 추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정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안정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행정집중 계속 해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자료력 이딴 거 하면 안 돼요 빨리 무기품질 표준화까지 올려야 되는데 뭐 잠깐만요 여기 어떻게 됐지 안 떠지지 이거 안 떠졌다 다행히도 모스크박 명분 갖고 있네 우리 명광스러운 러시아의 군대요 한 번 한 번 우리가 무너졌으나 또다시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역시 몇 년이 몇 명만 거친 파산 언제까지야 파산 파산이 언제까지 75년 4년만 버티면 돼 러시아의 군대들이요 우리 영광스러운 러시아의 군대들이요 4년만 버쳐라 안정도 증가 정통성 박살났네 권이 돈 권이 돈 권이 울려 모스크비트 말람주의자 민족주의자 터졌네요 수림 수림 괜찮아요 44년되면 설마 밀리겠어 사기가 아무리 약하다 해도 영광스러운 러시아의 군대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우리 나 지금 무슨 러시아 찬양하는 유튜버로 유튜브에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말 잘해야 됩니다 아 뭐라 말해야 되지 잠깐만 이거 일단 버티자 일단 성직자 영향력이 80 이상이네 성직자 땅 좀 뺏도록 하겠습니다 환대한 기부 좋은가 받을까 성직자한테 땅 좀 뺏도록 하고요 왜 이렇게 안 빠져 빠졌다 깜짝이야 그리고 보야르한테 우리 귀족들 여러분들께 땅을 조금 나눠주도록 하죠 5년만 버티자 카잔민족주의자 0.4 자치도 올릴 수도 없고 카잔민족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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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미친새끼들 야 빠져 뺏뺏뺏뺏뺏뺏뺏 야 야 씨 파산해가지고 인력도 잘 안 차구나 몰랐네요 여러가지 딥 딥워프들이 많은데 그래도 대출 없어진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대출 얼마 대출 마이너스 잠깐만요 이자 대출 400투칸 이율 10% 미친 야 너무 양아치 아니야 이율 10%면 야 무슨 누가 이씨 무슨 제3금융권 금융권이야 이거 뭐야 이율 이율 야 저거 너무했다 모스커비티 민족주의자 우리 조금 빠져주고요 그 다음에 전쟁 아이씨 이씨 이씨 상관 눌룰 뻔했다 종교전쟁 가야죠 무조건 빽빽빽빽빽 빠져라 빠져라 좀만 있으면 우리 파산 풀린다 그리고 안정도 좀 올려주도록 하고요 러시아여 참으라 참을 수 있잖아 우리 좀만 기다려 이놈들아 러시아에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와 천천히 올라와 이놈들아 개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이 5년 3월 1년만 1년만 참자 이놈들아 스트레치 보병 해가지고 몇 년대도 나오지 스트레치 보병 뽑으면 13년대 수도에서 에이 하나 뽑자 어차피 안정도 올렸는데 나눠 나눠가죠 나눠가죠 해프해프 리버아니아 민족주의자 여기서 더 좋겠죠 딱 봐도 파산 언제 끝나요 이놈들아 부카라가 모스크바 치러 갔네요 어 부카라 만들었구나 부카라가 러시아 모스크바 치러 갔네요 가오가 있지 아니 가오가 아니라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오스만이 잡으면 참 좋을텐데 스만이 잡으면 좋을텐데 내가 사기만 오르면 딱 걸렸다 어 1551년 모스크바의 대주교 마카리는 러시아 권역에 교회의정과 종무를 통일하기 위해 성자를 소집했는데 이는 후에 백향회의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정부의 교회 관할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안정도 올라가네요 권위가 올라가면 좋긴한데 25 성기동리역 불안정도 인력변동지 8.2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에이 안정도 올릴 수 있잖아 행정용도 올릴 수 있어 이거 소파 오브 더 포어 1574 인 더 타임 오브 니트 로러 러시아 핀 에이블 투 콜 오픈 피플 오토 상 베떼 부르크 랜덜 서포레 리포 디시즌 어버 더 컨티뉴 부처 오더 차르 구 더 파티 스페이션 인더스 인서치 앤 섬블리 어소버 이스더 그냥 보야를륨 영어도 이제 많이 헷갈린다 부패 한자문들 아이쉐끼들 영어도 많이 꼬이네요 이제 내가 쓸먹고 이걸 찍어가지고 그러는건지 아니면 원래 이러는건지 권위 행정이요 행정 감사히 받도록 아 행정받으면 안되는데 생각해보니 권위 받아야 되는데 행정의 눈 어 끝났다 영광스러운 러시아의 군대들이여 갑시다 드디어 끝났네 이제 인력이 359 다 털려가지고 그래요 아 요새 털렸어요 이자의 투카 수입 왜 있다 그러더라 아이씨 너무 털렸다 핀란드 합병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센데 여태까지 뭐란거야 이놈들아 이씨 물물교환의 증가 행정력 인플 괜찮은데 섭정만 끝나면 섭정만 딴거 필요 없고 섭정만 끝나면 됩니다 옛날에 러시아 가려고 했는데 옛날에 한번 혼자서 러시아 가려고 했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구요 진짜 모스크화까지는 너무 멀고 만약에 러시아 간다면 헝가리 동맹 체결하며 헝가리가 동맹이 나 말고 누구 있냐 오스티아 오스티아 나폴리인데 아하 나참 이거 5만 나오면 내가 생각해볼게 5만 3만 에? 뭐야 이 호구씨끼는 아 네 뭐야 쟤는 또 거쪼 뭐였더라 어디하는 항구가 어디지 거기가 통일권 줄게 어 덴마크 전쟁 나갔구나 여기가 어디였지 어 저 야 조선 꽤 크네 생각해보니 조선이 상당히 크구나 아 블라디보스터 블라디보스터 지금 생각해보니 깨달았네 지금 블라디보스터 가려고 했는데 가는 비행기 비용은 뭐 일본이랑 비슷비슷하더라구요 일본이랑 비슷비슷한데 근데 좀 러시아는 무섭더라구요 가기가 일본도 양심적으로 무서운데 불만도 좋은가 무역 기회 좋은가 기회 좋은가 퍼펙트 좋아요 논란의 무역론 어 정통서점이 0이에요 감사합니다 일본도 무섭던데 요즘엔 무역 안정 인플레이션 무역력 80 80 으흐 팽팽한 권력 성직자한테 돈을 줘가지고 하던지 관대한 기부 백독 하시네 얼마 걸려요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냐 그냥 카드 돌려막기 됐고요 쌍뻑데부르크 인력이 467씩 차는데 왜 이렇게 안 차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리고 협정 2년 남았네요 6.25 윤리 드리블? 드리블? 일단 뭐 할지도 없는데 관계도나 개선하도록 하고 설마 모스크바 밀리나? 모스크바 너가 밀어야지 얘는 돈? 권위 올려 돈 따위에 불복하지 않겠노라 주나 만들까요? 주가 두렵게 많이 만들 수 있네 갈리치 갈리치, 야로슬라블, 라잔 갈리치 야로슬라블 모스크바, 모스크하우 돼있네 오카 블라드미르 행정력 엄청 들겠구만 나중에 다 만들지 행정력 모아가지고 쫙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 만들자 그냥 줄을 에스토니아 어딨어? 에스토니아 리보 아니야 코 박는데 탐보부 탐보부 숙련된 수병 구 투 씨 부패한 제 독도 에이 씨 디지노브로커도 왜 이렇게 비싸네 여기 부패도 코어 생성 비용 러시아 전통 아우 쉿 보야를 한 대 땅 좀 주도록 하고요 에스토니아에서 민족주의자 한 번 터지네요 625 뭐니? 어느 별에서 왔니 너는 또 유지휘 풀하고요 적자가 꽤 심하네 리뚜아니아 스웨덴 베니스 프리스란트 인력 600 넘네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웨덴 얼마 나오겠어 스웨덴 베니스 스웨덴 베니스 클라이밍 엄청 얻었네 스웨덴 군대 얼마 나오죠? 스웨덴 소컷시키면 참 좋을텐데 79 소컷시켜가지고 키울까? 스웨덴 동맹 리투아니스 프리스란트 홀란드 에이 너무 많이 온다 스웨덴 아니 스위스가 아니라 스웨덴 죄송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노르웨이 소컷해가지고 덴마크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브랜덴부르크 동맹이네 아이고 뭐 동맹들이 드럽게 많냐 이놈들은 스웨덴 군대 좀 한번 봐보겠습니다 스웨덴이 12,000 이 하나만 보내도 되겠다 스웨덴은 규율이 115네요 요새 활성화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화 비닐로 쓸텐데 잠깐만요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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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요새 두개 있네 먹지 뭐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요 요새 요새 아니 거기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니까 달려 이놈들아 고고고고고고고고 빨리빨리 공짜 요새 먹어야지 공짜 요새를 안 먹으면 되겠나 이놈들아 공짜 요새 공짜 요새 8점 됐고요 리투아니아 군대 조금 보이네요 그리고 수요되는 그냥 동맹파기만 시키고 싸워가지고 수도콜롬을 딱 봐도 수도가 공성장군 있네 3점 4 2점 0 군대 순삭됐어 와 드롭게 센데 스톡걸름 불만도 아 근데 스웨덴 동맹파기하면 덴마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스웨덴 치료 일단 여기 요새 먹고 제작 제치료 합시다 아 이놈들 20년도 또 언제 뽑았대 이거 잡았다 이 씨 딱 봐도 뭐 수도로 가겠지 뭐 공물가가 사라지다 이런 이놈들아 나 죽는다 나 죽어 나 죽는다 나 죽어 아 수도 여기구나 지지노 부르고도 민족주의자도 있지요 몰랐네 그거는 21점 오일하트가 모스크바치로 갔네 오스만.. 아 나 라이벌 지정했어? 아이구.. 나참 이놈이 지금 해안 몽쇄를 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생각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는데 수도털로 가네요 야 수리 빨리 하고 가자 야 비켜라 이 놈아 어 미친 왜 이렇게 세냐 이 해군 대형선 박살 났어 이 놈아 나 핀란드 합병하고 있었는데 아이씨 재정과 개혁과 코르몰렐린의 제도 폐지 조세 수입 올라가 어이씨 큰일날 클릭할 뻔 했어 행정 비용 떨구는거 아니면 조세랑 행정 둘 다 받을 수 있네 행정 50에 내는 대신에 콜 수지가 맞다 키에브 수입 올라가고 좋아요 좋은 소식이로구만 보야를렐린의 권력 세태 베니스 왔네 베니스 베니스가 건너왔어 아 돈 없어 이 씨 가족 비밀 위신 두툰 리노베이드 칼 디널 불만도 덜구고 주의집 별로 좋진 않은데 권위빼고 행정 50으로 권위 올리는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느긴 하는데요 근데 굳이 굳이 저 비용을 내야 되나 그리고 잠깐만요 시민한테 땅 좀 줘가지고 땅 줬죠 노브로워드 주고 돈 받읍시다 250두가 받고 대출 상환이라 할까 대출 하나 상환하고 주의집이 여기 주의집이 얼마 나오는데 매달 노브로워드 주의집에 0.64 그게 나오지도 않네 야해 해해 얼마 된다고 저거 꾸며 꾸며 꾸미자 됐고요 베니스 스웨덴 어 스웨덴나 통행권 통행권 없네 뭐 동맹이 없냐 얘는 리투아니아 스위스 프리스안 잠깐만 동맹 있잖아 스웨덴 스웨덴 스쿼 안되지 리투아니아 동맹 홀란드 동맹 동맹 돈 내놔 돈 돈 주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친절하게 말로 설명해 드리려 했는데 베니스 베니스 딱 걸렸다 미끼를 물어 버린 것이요 베니스 보통이지 나와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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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근데 뭐 내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이놈들아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인데 이놈들아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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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요기 조금 살짝 얹어주면 되겠네 요기 살짝 얹으면 420 와 너무 착하다 야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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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아트가 갱판 쳐야 되네 여기서 맘로프 동맹 체결하고 오스만 견제해 버릴까 아니면 아 기분 나쁜데 이거 음 베니스 왜 안나가냐 근데 이 군대 왔다 요기도 있네 얘 호드도 클라이 날 줄여가지고 얘 쳐야겠다 아 베니스 니스야 딱 걸렸다 너 이씨 어디 이씨 니스 사기 높네 우리 니스 친구가 사기가 높네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뭐 여기 가게 은신처냐 이놈아 하하 무산자 운동 베니스 나가세요 왜 나가질 않니 이놈들아 나 모스크밭치로 가야돼 아 그리고 오일아트 시킨 왜 이렇게 나대가지고 살 힘들게 만들고 있어 수입 왜 이래 그리고 돈이 왜 이렇게 안불리냐 이자 요새 유지비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고 내일력 중절모 나이스 모피 가격 올라가네요 모피 모피 최고다 모피 최고다 후기자 스태시 봐볼까요 따다 꺼져 꺼져 딱 아 씨 아이씨 이게 뭐야 이거 오육영은 뭐야 오육영 씨 가라 업기도 애매모아하는 오육영이면 이거 군사집중 해야겠다 쟤 아 얘 쓰고 얘가 집권하면 군사집중할게요 그냥 오육영은 너무 애매하거든요 애매모아 스태시기 때문에 가라 업기도 진짜 그래요 아까워 가라 업기에는 됐고 94점 아이씨 이 놈들아 내가 많이 봐줬다 야 이 정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야 이 정도 내놔 돈 내놔 거기다 아이씨 에이 사람 힘들게 하네 이 놈들 야 이거 무슨 자손단체도 아니고 아이씨 미친 아이씨 과약차 아 주 주 주에다가 코어 박았어 행정력이 부족하다 했어 모스크바나 치러 갑시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만나 여기서 왜 이렇게 많니 이렇게 아이씨 아이씨 됐다 요새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 그리고 호드 클라이 날조 해가지고 호드나 치러 갑시다 호드나 치고 카잔 카잔 먹자 이놈들아 나도 먹고 살지 않게 나도 먹고 살자